미치XX야 내가 이게 턱이 이렇게 길어XX 아 이렇게 형 얼굴에 제 얼굴이 하나 들어가네 이렇게 턱이 막 너덜너덜거려가지고XX 서로 이렇게 이게 지금 뭔 거 같아요? 투명 셀루판지 셀루판지에다가 인트로에 서로의 각자 얼굴을 싹 그려주면서 멋지게 인트로를 시작하던 거예요 그림 잘 그리세요? 그거 잘 그리죠 그림은 잘 그리는데 당신 얼굴을 보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림 자체가 이게 오래 쓴다고 하니까 어떤 말하자면 캐리커처 같은 거로 좋은 아주 인트로 부분에 멋진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리신 지가 얼마큼 되셨어요? 뭐 한 20년 됐죠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여기 구멍만 뚫려있으면 마치 어... 교도소에서 너를 면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아 저는 은행 창구에서 형님이 대출을 신청하는 이렇게 보면은 야 어쩜 정말 이상이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? 아 이거 참 방송 컨텐츠 좋은데 비대면 비말도 봐가지고 자 이렇게 들고 가만있어봐요 형님 한쪽 눈 안 감아도 되겠어요? 응? 초점, 초점 맞아요? 괜찮아 괜찮아 진짜 까마야 되겠네 자... 가만있어봐 이렇게 오... 나쁘지 않네 오 이거 가만있어봐 어 디테일이 막 살아있네 어 팔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네 하하하하하하 일부러 막 웃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형님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아 코가 맞았으니까 코가 안돼 형님한테 맞은거에요? 코뼈가 어떻게 괜찮은거에요? 자... 아... 아 이 형 아 이 형 가만있어 넌도 말을 하지마 개그 욕심부리네 아... 그림 가만있으려니까 이 사람아 콘텐츠 뭐 인트로에서 우리 이거 늘 쓴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렇게 망가뜨려놓으면 범죄형으로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사람을 이게 최선이고 최상이야 이 그림이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아니 영화에서는 몽타주 이거 찾아낸거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이거? 거의 뭐 이 정도 그림인데 오 잘 나왔네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이재욱이 완전히 이거 보세요 오 이재욱이 이거 봐봐 그대로 한번 잘 들고 있어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기전과 신범의 김덕구 김덕현 형님을 제가 아 어디 보자 마치 저 얼굴은 좀 길게 내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얼굴은 잠시만 어 근데 이게 형체가 좀 나오는 것 같애 아니 이게 이게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네 사람을 그려놔야지 사람을 그려놔야지 무슨 뭐 이건 코가 아니라 발이잖아 공룡 발 아니 자꾸 이게 움직이셔서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이게 알았다 이게 왔다갔다 해서 그래요 뭘 왔다갔다 요정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완성된 완성된 저의 얼굴입니다 이거를 유튜브에 인트로 쓰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언제 이렇게 턱이 길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조회수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초상화 느낌이 이 친구하고 딱 맞는데 저는 갑자기 없는 턱을 한 10cm 정도 늘려가지고 20cm 정도 늘려서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약간 영화 범인의 몽타주 같은 느낌이고 이거 저는 진짜 캐릭터 만화처럼 포근하게 그려드렸습니다 근데 성품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아주 재밌는 또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 이런 거 여러분 집에서 자제분들이랑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돈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다 큰 자제분들이랑 해도 대학이 서먹서먹 할 때 이렇게 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친구의 강한 캐릭터는 여기 그 보시다시피 여기 잘못 그린 게 아니라 검버섯이네요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검버섯이 여기 있습니다 검버섯을 그대로 디테일한 묘사를 잘해주셨습니다 아 어쩜 그렇게 얼굴이 비슷하니 너는